맥런치 님이 실력을 빨리 늘고 계실겁니다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얼른 맥런치 님께서 맥 디너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그렇죠 이제 고급 햄버거가 되는 겁니다 맥 런치 라지가 돼서 나중엔 이제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가 되시길 아, 그거 별로 제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저, 저 그거 싫어해요 난 무조건 무조건 더블치즈버거 아니면은 195버거입니다 어이... 중계를 도망해서 관전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프레임, 프레임 돌아왔다 프레임 돌아왔습니다 예, 아까는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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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컷... 예, 예, 예 어, 아닌데? 협업 물린지 켜져있는데? 예? 몰라요, 아까 하면서 이상했었나봐요 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엔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님께서는 워, 보스를 선택해 주셨고요 예, 광전사 님께서는 쓰읍... 파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지 남성인지는 잘 구분이 안되지만서도 그래도 파쉬를 선택했다는 건 초상으로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어... 라드메 님께서는 예... 아... 예, 이분의 현지... 예, 현질에 당하신 분이 보여요 예, 그렇게 많은 큰 이득이 없다는 예... 라드메 님... 예... 포스 커맨더의 울트라마니 스킨 그리고... 그리고... 예, 맥보이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태비험팩 키고서 싸우죠 네... 그러자마자... 달려들어서... 확보해 하는데... 아, 지금... 닌 그거 할 줄 알아요? 카메라 2 이용할 줄 아시나요? 예... 그니까... 한... 방송 화면에 카메라 1, 2... 화면에 다... 다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어... 그거는 해봐야겠네요 이게 내가 지금 하려는 게... 이게... 왼쪽 위에 보면은 포그 오브 더... 어... 워 오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장 안개에... 예... 그... 그쪽에다가 채팅창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 놓으려고... 오... 아... 그러면은 이제... 이제 채팅이 활발해져서 좋거든요 아... 그... 아니면은 나 그냥 캡쳐보드를 살까 생각중이거든 캡쳐보드 사면 프레임 저하가 없나? 지금... 그게 있긴 있을거에요? PRP 모드인가? 뭐... 그거 쓰면 되지 않나? 그래요... 이따... 이따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 근데 그거 스크린 캡쳐로 해야 되잖아 어... 되기는 하는데... 좀... 위치가... 선정이 이상하게 되네요 어... 잠시만요 자... 아래쪽에서 맥보이를 이끄는... 에... 울트라 엑스님의 보라색... 에... 에... 시타보이즈들이 지금 발전기를 깨부시고 있으나... 있으니깐... 예... 라더맨님의 이제... 스피스마린 진영들이... 이제... 울트라마린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막아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일단은 원래는... 예... 위쪽에... 북쪽에는 1... 아... 1대1 싸움...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2대2 싸움인데... 이번엔... 판은 좀 달라요... 예... 여태까지 보았던... 일반적인 전투향상과는...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1대1... 예... 북쪽에서 2대2형... 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선... 제꺼는... 이 말대로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PIP모드를 해놨거든요... 되네요... 게임캡처 모드도 돼요? 아니... 게임캡처 위에다가... 한번... 제꺼 방송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하나... 추가로 켜서... 어... 잠깐만...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켜서 가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거? 기다려봐... 그게... 그러니까... 윈도우 돋보기 모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모드 있잖아요... 거기 옆에... 그게 PIP 모드입니다... 거기... 제가 제꺼 들어오셨나요 혹시? 안 들어왔어요... 우선 들어와서... 들어와서 이게 맞으면... 설명드릴게요... 뭐가 바뀐지... 내 방송에서는 뭐가 바뀐지 모르겠는데? 제꺼 방송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내꺼 방송... 내꺼 방송에서 뭘 하고 있긴 한데... 아... PIP... 그거를 킵니다... 기능을... 그니까... 켰어요... 적용... 뭐 없어! 그리고 메인화면... 첫번째 캡처 윈도우... 그거 안 쓰셨나요? 지금 화면은 멈추신 상태이십니다... 첫번째 윈도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니... 메인화면 캡처... 메인화면을... 자기 게임 창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했어... 그 다음... 그 다음에 화면 크기가... 일종의 조절이구요... 가로 위치... 세로 위치가... 0, 0... 그런겁니다... 가로 위치가... 그니까... 우측... 하단... 하단... 굉장히... 좌측 상단이 0%입니다... 가로... 세로 위치... 0%... 근데 지금 화면이 안보여요... 확실히... 아뇨... 화면... 아뇨... 알탭해서 그래요... 지금 게임 캡처 모드라서... 알탭하면 이렇게... 멈추는거고... 지금 님은 게임 캡처 모드 상태에서 하는거에요? 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와... 게임 캡처 모드여서... 저는 창 모드를 쓰는거에요... 아... 창 모드만 되나보네... 그렇겠네요... 아예... 캡처 두개 안되서... 창 모드중에 전차하면... 막 그런걸로 하셔야 될거 같은데... 안되겠네... 그럼... 창 모드로 하시던지... 어... 아... 이... 이번판 끝나... 이번판 끝나고... 아... 이번판 끝나고 한번... 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청자... 시청자들이 그사이에... 아... 쌍욕을 되게 많이 써놨어요... 예... 에... 시청자들이 그사이에... 예... 스크린샷 방송이다... 로빈 물러나라... 로빈 죽어라... 태물새끼야... 뭐... 이런 방송에... 말을 굉장히 했는데... 아...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글쏘이... 그걸 보기... 아... 조용히 해! 저... 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 고소하겠습니다... 뭐... 너 일배충이지... 뭐 이런 말들... 너 오일충이지... 너 일배충이지...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써져 있는데... 스읍...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하는 시대... 시청자... 우리 편 시청자가 다 보고 있어요... 그... 치킨차... 자... 오... 오... 아... 간마리처럼 오크돌 피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어... 근데 나 그 프레임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게... 아이... 게임... 게임 프레임이 너무 안 나와... 네... 현재... 님의... 님의 채팅창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못되지... 못되지... 자... 게임... 에... 게임 캡처 화면을 60프레임으로 바꿔줬어요... 아... 몰라... 일단 다음... 옵션 살짝 다음에 해야겠다... 창모드... 현재 창모드 하면 솔직히 이렇게 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게임... 지금... 화면상은 좀 부드럽게 나오나요? 아... 내가 게임 볼 때가 지금 안 부드러워서... 아... 네... 화면 모드는 그렇게 끊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볼 쪽에 사람이 많죠... 이렇게... 만약에 끊겼으면... 아... 시청하는데 눈이 아프시면... 예... 가까운 안가를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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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크들이... L12 아래쪽 방어를 해주고... 에... 방어를... 공격을 해주면서 발전기를 테러해주고 있는데... 스읍... 아... 슛킹킹을 웨폰팀에서 설치할라그러면은... 오크들이 찝실하게 도망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자... 폭풍 소년단... 예... 스톤보이즈들이... 남쪽에 있는 비트로페이트를 먹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엘다가... 방어지를 펼쳐놓고... 오크들이 다가오게 해야하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오크들이 방어지를 펼쳐놓고... 도망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엘다들이... 슛킹캔은 웨폰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슛킹캔은 웨폰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슛킹캔은 웨폰팀이... 이... 지금이 기회죠... 슛킹캔은 웨폰팀이 설치할때... 오... 눈방공격하고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메디킷... 메디킷인가요? 에... 뭘... 뭐 여쭤봤는데... 왜 왜... 왜... 왜 슈터베이지를 힐을 받지 막? 맥보이의... 아... 배터리팩이었군요? 음... 배터리팩이었군요... 그냥... 역시 맥보이는 힐러지... 힐러죠... 예... 기갑을 잘 자르는 놈인데 힐을 해줘... 이것이 바로 옥스놀러지... 옥스놀러지는... 에... 그냥... 얘네들이 집단사이킹을 잘써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가 기계라고 여기면... 얘가 기계처럼 적용이 돼... 에... 자... 기계라고 생각한다면... 자... 어... 오크쪽이 열심히... 발... 발전기를 열심히 공격하다가... 이번에는 엘다와... 이제 빨간색 진영의 엘다 스마... 오크에게 이제 된통 당해줬어요... 남쪽에는 빅토리 포인트에 발전기 3개다... 깃발까지 내려가지고 있고... 리퀘션 포인트까지 싹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빨간색 빅토리 포인트가 이제 3개째 다 올라가게 되면서... 파란색... 잠시나마... 예... 고급무트를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될 것 같다... 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밸런스를 조금 못 맞춘... 게... 있어요... 예... 다... 나 때문에... 져... 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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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때문... 나 때문이라 그랬냐?! 아니요... 흫흫흫흫흫... 자... 현재 워버스... 예... 빨간색 워버스가 지금 현재 워크들... 예... 깽타버리면서... 야, 시방광! 예... 넉백 한번 간지나게 해주고... 예... 비굴하게 리툴리트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등장은 간지라스만 퇴장할 땐 아니란다 아 네 그리고 뒤에 또 간지라스도 장면이 꽤 많지만 이제 신경도 안쓰죠 어 자 양오크들 양측 다 지금 워측 쓰면서 지금 예 예 기본성을 좀 향상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읍오크쪽 예 빨간색 예 파란색 진영 이번에 좀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아래쪽 남쪽에 있는 발전기도 싹 다 내려가고 있고 예 중심에 있는 발전기도 싹 다 내려갔기 때문에 예 그냥 노드를 확 다 내려버렸죠 그 항상 느끼면 왜 맥런치님 계속 코만도 망살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네 저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음치를 채란 말이야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영웅플레이 하면서 술이 넘치는 웨폰이 예 저 돛고 예 코만더 돛고칼이긴 하죠 한번 푹 찍하면은 영웅 좀 더 좀 더 세지 않을까요? 카붐? 네 카붐은 근데 있는 체력의 절반이 다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돌격형으로 썼다가는 예 최 금방 마당이 나서 아니면 뭐가 있을까? 저거랑.. 저거를 쓰느니? 테크마린을 써서 그.. 한발 날리던지 아니면 심판을 쓰셔도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윤키 심판이 있네 저거보다 쌤 어? 로드님 목소리가 안들리다니 아 지금 말 안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프로님이 나가신채 하기도 고망가시고 전해졌나 모바일은 안들어요 글씨가 잘 로드님 목소리가 안들리다니 모바일에서 제 목소리도 안들려요? 아니요 모바일에서 제가 그 로드님 방송에 채팅창을 제가 확인하고 켜놨거든요 아 무섭다 무섭다 내.. 야 자기 방송에서 나간 사람들 시청자 채팅 뭐하나 채팅하는거 아니야 그건 이미 니네 방송이 따로 켜져있습니다 괜찮아요 다 보여요 지금 내 말이 안들리는거야? 지금 뭐야 지금 시전에도 내 말 안들림? 물어볼게요 지금 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 잘 들린대요 아 잘 들린대요 아 내 방송.. 내 목소리가 내 방송에서 뭉겨져서 들린다 아 많이 뭉겨지나요? 어.. 스파이크도 안들린다 아.. 아 초보.. 아 초보자님 방송에서는 내 목소리가 안들린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들리는 내용을 캡쳐를 안해서 그런가? 자 남쪽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싸움 벌어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은 어쩔수 없으니까 자 레이스로드 여전히 워커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플레이지마.. 플라즈마 캐논 데바스테트 플라즈마 캐논 스크들은 지금 출연중이구요 자 워츠로드 등장하는 폭풍소년단 그리고 슬러가보이즈들 리트리트하는 스페이스 많은들 열심히 때려잡고 있습니다 레이스로드는 지금 딴 데나 할 필요 없이 무조건 지금 워츠로그에 달라붙어야죠 한 대 더 아웃옷 컨트롤 자 맥볼 텔레포트 이동해가지고 마지막 한 대를 비열하게 장식해봅시다 아니 장렬하게 아 여기서 아우터클 빰빰빰빰 아 적절하게 피해줬어요 어서와 이제 도망가야죠 한쪽 승천해놓고 떨어있는데 워낙 승천은 아니었구나 이제 도망갔죠 사실 바로 아우터클 진짜 건물 빌린 상태는 너무 좋은데 안 좋단 말이에요 아 아 아 아 현재 시청자수 29명 여러분의 여러분의 그런 소소한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필요없겠습니다 아 아프리카가 아니라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니까 아 이런만 하면 안돼 전 클린 다음팟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시청자를 채워줄 때마다 저는 희열과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토는 꼭 추천과 즐거찾기 부탁드립니다 해주셔야지 야 추천과 즐거찾기 그리고 별풍선은 안되니까 제 통장으로 예 국민은행으로 예 백원씩만 아예 사악한 성대를 아니여 예 저는 클린 다음팟입니다 예 예 예 맞아요 여기서 방송하는건 제가 돈 돈은 포기한거에요 예 도로 신경 썼으면은 일을 하러갔지 바보들아 아프리카를 해야하는 어우 나 나 진짜 라이블이언 방금 저 미뤄내기 스킬 진짜 오랜만에 보는거 같애 그러니까 일단 워바이언 자체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거긴 하지만 이건 진짜 레트리기션 초기 때 이후로는 안받던거거든 그렇죠 라이브언언 이걸 쓸 때가 어디서요 자 워버스 지금 워버스 지금 파워클로우 에비아머 그리고 앵그리 비츠 바이츠 지금 풀템 상착 지금 오버스가 지금 진짜로 오버스가 됐어요 자 아우타크 계속해서 등장하고 아우타크대 아우타크 자 아우타크는 점프를 할 때마다 체력을 찹니다 얼마 차는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게 많이는 안 차는 것 같은데 예 많이는 안 차는데 그래도 생존용으로 차긴 하더라구요 자아 파라 블루 블루 팀 진영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모여주고 있고 빨간색 진영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모여주고 있으나 예 지금 파란색 진영은 지금 아우타크는 최소 일단 분대원수가 4기 4기 3기인데 이쪽은 반대로 4기 3기 3기에요 이새끼들 아니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아 현재 빅토리 포인트가 199대 323으로 빨간색 진영이 굉장히 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티어를 이제 전부다 지금 빨간색 진영쪽에서 전부다 이제 타가는 쪽에 속하고 있고 이제 처음으로 맥론치님께서만 지금 3티어를 타고 있구요 아 따라서 에이툰님도 지금 3티어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요 아 내 화면에서 지금 블루팀이나 빨간색 진영이 지금 그 유에이 아 유에이 창이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시청자로 뺏어간 예 뺏어갔다가 지금 초보자님께서 지금 저한테 굉장히 지금 예 그런 이런 불만을 이런식으로 토론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됩니다 나 사람이 X라 하자고 그래야지 예 자꾸 그러시면 영정할거에요 외부 외부 자아 다시한번 더 예 워버스 예 뭐가 날라온것 같았는데 예 뭐가 날라온것 같았는데 저 워버스는 깔끔하게 뭉겨주고 있어요 보이든 족족 지금 머리축으로 치고 막 싱크를 해 주고 있고 자, 파란색 진영에 워커병력들은 지금 원거리 병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술탄 날라 들어가구요, 루트릭 두건에 열심히 어떻게든 오버스 뒤집게, 뒤집게 할라고 자, 남쪽에서 열심히 지는게 따까 따까 자, 엘다 병력이 베니쉬, 아우터크, 가디언, 스페이스마린이, 스카운 마린, 데바스테이터, 플라즈마 캐논팀, 라이브로리안 오크쪽 병력이, 루이스라가 티스타 아, 이번 다음판 그거할래요? 짤막한 BJ들의 라이브 1대1매치? 아, 살려주세요. 전 몇개야 전 6이잖아요. 왜, 왜, 루프한테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냥, 아, 나, 그니까, 월요마 게임을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 스브한테 육노예 빵으로 해서 졌어요. 나 지금, 예, 공식적인 스브 육노예입니다. 아, 이런말하면 안돼. 스브에, 예, 장애인 스브에, 예, 수전, 수발을 도와주는 예, 가사도우미 정도가 지금 딱 되어 있죠? 헐. 예, 지금 공식적인 스브의 가사도우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 뭐. 그래서 스브님이 지금 지갑 내놓으래요. 예, 자꾸 지갑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자꾸 그러면 네 인생의 남은 콘돔을 전부 다 뺏어버릴 줄 알아라. 어차피 쓰지도 못할 거. 누군가는 순우리말로 고기봉종이라고 해달라고 그러네요. 나중에 창 모드로 보세요. 참 재밌는 말이 오갈 것 같아요. 뭐, 어떤가요? 아, 채팅이요? 예. 아, 저는 이제, 듀얼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컴퓨터 쪽에다가 채팅창 해놓습니다. 어, 그런가요? 예. 그, 피, 피아이피 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 그니까, 그니까, 방송 화면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 예, 그니까, 녹화하고 울리는데, 예, 그, 그쪽에서 어떤 채팅창이 오고가 나를 보여주고 싶어. 아니면은, 그, 1024768 화면으로 해놓고, 옆에다 채팅창을 띄울 순 있어요. 어... 예, 여기서 뜬금없이, 예, 승리의, 승리의 낙스인데. 왜, 한 번에 팍 터져버려? 뭐, 한 번에 티릭했냐, 한 번에 팍하고 터져버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건 뭐, 예, 압도적으로 빨간색 진영이, 예, 승기를 가져가는 거 같습니다. 현재 빅토리 포인트는 27 대 323. 방금 전판이 진짜 재밌었는데. 떨려. 파란팀이 제가 중계를 못하고,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린 사이에 알아서 죽으신 것 같아요. 정말 슬프게도. 예, 중계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 근데 지금 계속 거슬리는 게, 어, 언제 등장했대? 어, 예, 예, 킬러죠? 아, 예, 울트라엑스 님이 나가셨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9초, 8초 남았는데. 지금, 예, 프레임이 지금 20프레임 밖에 안 나와. 지금 780TI인데, 워모어가 이렇게 끊길 리가 없거든? 아, 죄송합니다. 전 피직스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